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지금 그쪽으로 합류를 하기로 했는데 목소리가 나고, 목소리가 나고 하긴 하네요? 제가 지금 그쪽으로 합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효진이냐? 효진 PD?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 너무 아깝잖아 거의 넘어왔단 말이에요, 얜 잘 몰라서 재석이... 그게 뭐야 너무 떨려요 너무 떨려요, 속이는 거 너무 떨려요 아, 정말 답답해가지고 다 눈치챘잖아 어디? 영창교 영창교? 광수야, 저기 미션, 저기 미션팀 있잖아 어디 있는지 쳐봤어 어? 어디 있는지 GPS 봤어? 지효야, 나 저기 종국이야 아, 종국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효야, 그래 어디 있는지 찾았니? 어? 오빠, 왜 안 돼? 어? 아니, 진짜 나 나 하루이틀 동안 있는 거야 오빠! 아, 지금 GPS 찾았는데요 지금 계백로라고요 거기 밑에 영창교라고 있어요 달이 있잖아요 네 그쪽에 있대요, 지금 GPS가 어? 타이밍 어? 쭉쭉쭉 지나고 우리 따라가 올 수 있어 그냥 빨리 가 우리 이 길 끝에 있다 개찜이 그런데 여기 뭐? 왜 가는 거야? 뭐 써 있어? 아무 돼지고기 젓갈 있습니까? 뭐야? 그거밖에 없어? 돼지고기 젓갈 있습니까? 그런데 돼지고기가 진짜 젓갈 있어? 아니겠지? 그냥 아무겠지? 여기 젓갈을, 여기 젓갈을 되게 많이 파네? 여기저기지, 여기 환경대응시장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서 젓갈이 많은 거 보니까. 이거를 물어보면서 가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아무한 거 보니까 이거를. 돼지고기 젓갈을 아무 데서만 사가는 거 아니야? 그니까 물어보면 알지 않을까요? 돼지고기 젓갈이 있어요? 혹시 돼지고기 젓갈 있어요? 돼지고기 젓갈은 없죠? 돼지고기 젓갈 있어요? 돼지고기 젓갈 있습니다. 새우젓밖에 없죠? 고맙습니다. 돼지고기 젓갈은 없죠, 선생님? 저의 은하가들이. 아는... 돼지고기 젓갈은 없네, 이런데. 네. 아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갈라질까 봐요, 오빠. 돼지고기 젓갈 있습니까? 돼지고기 젓갈 있습니까? 돼지고기 젓갈 있습니까? 돼지고기 젓갈 있습니다. 우리 온 거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돼지고기 젓갈. 하면 안 돼요. 우리 잡혀요. 돼지고기 젓갈 있으니까. 돼지고기 젓갈. 돼지고기 젓갈.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빨리 주세요. 야. 빨리 드셔야 돼요. 어떻게 해? 빨리, 빨리. 저요? 빨리. 지금 쫓겨가고, 쫓겨가고 있어요. 빨리 드세요. 네? 어? 네? 정말? 원래 돼지고기가 젓갈이 없잖아요. 이거 낙지 아닌가? 낙지 아니에요? 아, 진짜네. 이거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닌데?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되는 거. 이걸요? 네. 맛있네. 맛있어. 뭔가 여기, 뭔가 약간 분위기가 어수선하죠. 그렇죠? 여기, 여기. 여기. 해드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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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유재석 본 적 있어? 유재석. 유재석 봤어요? 유재석? 네. 야, 진혜야. 강경? 어. 강경? 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오빠. 강경 이정표 봤어. 강경 쪽으로 갈게요. 어, 공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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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셨어요, 그럼? 응. 어? 받으셔야 돼요. 받으시라고 한 번. 탑정호 갈 때 봐. 탑정호 갈 때 봐. 탑정호 갈 때 봐. 사장님 갈게요. 네. 사장님 갈게요. 갈게요. 진짜 짱이다. 사장님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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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일단 모여 있는 거, 형.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 쪽을 많이. 야, 이거. 야, 손아. 너 진짜 짱이다.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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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